어... 글루디 마을... 그... 쏭... 쏭하고... 뇌을... 네, 요건들이 준다고요. 아평이 이제 막... 코리아에 다 있잖아요. 뭐 우리만 주는 건 아니야. 요건들이 줘. 응,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. 아냐, 아냐. 주변 사람 다 들어가, 이거는. 올라가, 일루, 일루. 이거 타겟 잡히네, 위에서. 말 파고 해야 돼. 말을 또... 타자. 다 같이 먹으러. 말 모의고 아낄 필요 있나 우리, 그치? 돈도 안 되는데. 타고 가자. 국밥이 지금 6층으로 와라. 6층이래, 국밥이. 전체창으로 지금. 이거 줘도, 줘도 잡히는 거 같은데? 아, 이거 많은가? 많은 거 같아. 지금 다 있네, 척살짝. 저기 다 보여있네요, 그래 안 돼. 다 있어? 네, 다 다 잡혀, 다 잡혀, 지금. 그러면... 후라이드까지, 공복해 있네, 저기. 바쿠와 저거까지. 살짝... 안 돼, 안 돼. 응, 알았어, 잠깐만. 흥분하지 말고. 살짝 가서 제일 앞에서 멍하니 있는 개리. 요걸 점사하고? 안 돼, 지금 다 있어서. 바쿠를 한번 해보자고. 가보자고. 아, 킬 뭐냐 하면 돼, 사람 먼저. 응, 자, 가자. 응. 천둥, 가자. 얼른, 이동. 바쿨 우전 한번 해보자고. 어. 아, 지금 나 맨으로 올려놨는데 나 위트로 다 바꿔놓을까? 지금 다시 그 엘콜 좀 써가지고. 맨? 맨을... 네. 맨 달려가지고. 어, 바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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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쿨. 어,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다... 아, 또 준다, 또 받았다. 가나? 뭐만? 이 사람들? 저 홈칭이요. 아, 벌써요? 어차피 풍노도 추노사로 왔어요.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. 이런 거 영상이라고 하는데, 아... 잡았어? 그렇지, 단체로 다 같이 일어나러 올라가고 있어요. 쭉 잡으면서. 뭘 잡음? 모블? 아, 저거 잡아요. 어, 어, 어. 막 분산돼 있어요? 어? 총마다? 빨리도 올라오면 이제 교전할 거 같애. 응, 가고 있어. 지금... 이상한다고... 날아가는 건데. 이 이상은 어떻게 더 빨리 가. 얘들 오는 거야? 뭐라 오겠어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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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은 봤어? 아니, 지금 없어요.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. 저도 없었지? 설마 몰래 안쪽에... 응? 와서 사장하는 건 아니겠지? 지금 리폭이는 게 아니야. 애들... 도망가서 애들이 안 와. 층주문서로. 저기 있었어, 벌써. 우리가 저거 했지. 아, 땜 준다, 벌써. 와서. 이거 봐. 얼마나 좋아. 응, 이거 어딨어. 오오오. 이게 좋은 거야. 어? 파콜? 파콜됐어, 파콜됐어. 파콜됐어, 너. 어떻게 올라가지? 손, 손, 손만. 훔쳐갔다. 지금 이, 이 말 나와. 손 만 받고 갔다. 쟤, 점사, 귀 점사. 화력집중, 화력집중. 점사야 점사. 귀 점사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어 이거 버티래 버티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내가 막타 내가 막타야 잘 잡았어요 또 있죠 뭐 꼬는다니까 걔 몇 대 치면 몇 대 치면이 아니고 한참 쳐야 되잖아 지금 이 귀 이게 이상해 중국 아이징 개등변가 이게 어쩌면은 그 호칭을 나쁜 새 뭐 이렇게만 해도 나쁜 새 귀가 되잖아 그치 그거 고거 바라보고 만든 걸 거야 이게 뀨이 호칭까지 생각하고 지프 지프 어 지프 약해 바로 치면 죽을거에요 바로 여기 동주에 숨어있네 이건 뭐야 몹도 안잡고 응? 지프라이터 맞지 어 변신했는데 얼른 와요 우리 둘이쳐? 컴밤봐도 지프 점사 어이구 2500대 1500대 지프 점사 화력집중 안 보여? 천둥? 저 점사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잡았어 잡았어 PC로 하면 되는구나 내가 죽었나 아니네 생방송 왕후풍이 당했네 깜짝 놀랬네 자 일단 이동 내 캐릭기 당했네 김소울이 비하이브에 있다는 정보야 김소울 영어지 저거 커먼 여기지 커먼 저렇게 욕을 하니 응? 후배언니님 아이참 저런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이동님이 그 사건 파탈하고 자기 파티 받으라는데 누구? 아 청원은 연합 아니면 땐이 안 들어간대 어어 원래 안 돼 비하이브 탈? 탈탈탈 얼른 탈 왜 이렇게 늦어요 비하이브 얼른 탈 나 단축키가 바뀌어져 있는데 단축키가 어느 이걸 뜨면서 이걸 87654321까지 얼른 하고 됐어 됐어 됐어요 안전해요 없는데? 없는데? 어 없지 아니 뭐 비하이브라고 큰술을 쳐오라고 이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만어 만어 만어요 나 혼자 레벨업 하고 뭐 지금 자 나 혼자 레벨업 나오시 어디 계셔 나 혼자 레벨업 점사 화력가담 화력가담 나 언제 날 수도 모르겠어 화력가담 나 혼자 레벨업 점사요 화력가담 아 잡았어 잡았어 정두겠다 또 막타네 큰 거 해냈어 진짜 잘했어 녹은 여기 왜 쓰러져 있는거지 여기 테이크 아니지 남자 남자 앞에 자 먼저 쳐요 먼저 쳐 남자 남자 점사 화력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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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묶고 아이 이게 다리가 안 묶여지나 그렇지 자 점사 점사 내가 내가 마법 스킬 봉쇄 다리 묶어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이거 뉴트 뉴트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묶어볼까 멀어서 안되나 자 마법 봉쇄 그렇지 점사요 남자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나 1 나 1 나 1 당했어 내가 당했어 자 남자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어어 피가 어 졸라 쎈데 시기저 넘어지면 안되는데 에이슨 넘어지면 안되는데 자 개수님 자 어떻게 못 뻗치나 못 뻗치나 히퍼퍼퍼 걸리고 이거 안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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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당했어 당했어 나 있는 쪽에 다쿠야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아 가야 절로 아 그래요 다쿠야 가자 갑시다 나 있는 쪽 다쿠 다쿠야 그쪽 점점 멀어진다 아니구 아니 여기 저 왜 그냥 갔지 교전도 안하고 아니 난 만만하게 보고 찼나 그럼 그럼요 아니 참 병신이 저기 계시네 아니 뭐야 이거 여기 있는데도 그냥 갔네 사이탠 사내하니깐 무서워서 산거지 못잡겠다 생각하고 그지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 어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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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 나 1 나 1 적살자 점사 적살자 점사 내가 빠질게 내가 빠질게 적살자 점사요 자 점사 점사 화력집중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내가 마법풍쇠까지 시켰지 제주님 아주 잘했어요 지금 우리 팀플레이 너무 좋았어 꼼짝도 못하고 나랬지 적살자 흐흐흐흐흐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안오나 이동 자 여기는 아래에 그쪽 응 뒤에 왔지 왔지 왜 왔지 많이왔어 많이왔어 팝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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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기 팝콘 찍기 팝콘 찍기 팝콘 찍기 팝콘 찍기 어 위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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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했어 팝콘 약간 늦었어 팝콘이 아니 늦은게 아니고 맞아가지고 응 뭐 이상해진거 같아 디버프? 아 그랬을 겠다 팝콘 안내고 지금 대거왔어 그지 이거 혈맹 리벤지 뛰어놓고 리벤지 동시에 탄거야 지금 네다섯 그정도 왔지 응 아래까지 아주 잘했어 이거 우리가 방어 잘했어 지금 팝콘 얘들 무시 약올랐을거야 지금 당하기만 하고 그지 잘했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시듬마틴 시듬마틴 응 너 잘 걸렸다 킹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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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듬마틴 점사 시듬마틴 점사요 화력집중 화력집중 화력가담 화력가담 시듬마틴 점사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요 이게 이게 앞에 이거 소소 이님 이 마크 내가 다 내 마크야 내가 제작한 혈마크 이거 달고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 응 뿌듯한데 백발이 이님도 워크플러스 혈인데 이거 내가 제작한 항마크 항마크를 달고있네 이님 오 이런 분들이 꽤 있어 지금 왕오풍 제작한 혈마크 달고있는 분들이 사실 이거 만들면서도 이거 항마크 누가 달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달고있네 응